룩룩 English 오늘 아웃의 2탄을 한번 열심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은 총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지난번에 수업 안 들은 분들은요 지난번에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이라는 것은 Go out, walk out, move out 이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는 느낌이죠 자 근데 오늘은 그 2탄을 배울 건데요 이 아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빨간 애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 안에서 봤을 때 얘는요 사라지는 것이죠 disappear, 제거되는 것이죠 remove,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얘가 나감으로써 빈 공간이 되겠죠 empty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웃의 의미 있죠 disappear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ear out, 여기 보시면요 아주 옷이 많죠 근데 이 옷이 옛날 옷은 좀 제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문 한번 볼까요? I need to clear out my closet to make room for new clothes 나는요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my closet 여기 있는 것을요 정리하는 것이죠 없앨 건 없애는 거예요 to make room for new clothes 새로운 옷을 사면 그 새로운 옷을 집어넣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room이라는 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closet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에 있는 옷 같은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lean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clean out 지금요 이분이요 냉장고를 clean out 하고 있죠 여기에 없앨 건 좀 없애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리하고 있죠 clean out이에요 I cleaned out the fridge If I had to I could clean out my desk in five seconds If I had to I could clean out my desk in five seconds 자 이번에는요 run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우유를 먹으려고 딱 봤는데 우유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없죠 그러면 우유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run out이라는 게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 ran out of milk We ran out of milk 우유가 다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 하면요 또 생각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run out of gas 자 운전하고 있는데 가스가 거의 empty 가스가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제 빨리 이제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기름을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운전하면서 We're running out of gas We're running out of gas It's running out of gas It's running out of gas fade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음성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하면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음악 소리를 좀 줄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fade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소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있죠 이때 우리가 fade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de out the song gradually faded out at the end 음악이요 쫙 하다가 소리가 낮은 부분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fade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phase out이라는 표현이네요 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없어지네요 이때 우리는 phase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the airline is phasing out paper tickets and moving to e-tickets airline이요 예전에는요 paper tickets를 반영을 했죠 근데 그것을 점점점점 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e-tickets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느낌이죠 이때도 phase ou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die out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공룡이요 멸종한 것 같죠 이때 우리는 die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population of certain species of birds the population of certain species of birds is slowly dying out due to habitat loss 이 특정한 종의 species는 종을 말하는 거고요 요 인구가 인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특정한 종의 새들의 수가 is slowly dying out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due to habitat loss habitat은 서식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서식지가 없어짐으로써 결국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들다가 멸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ie out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wear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슈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슈즈를 계속해서 신었습니다 뭐 입고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worn out shoe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worn out shoes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wear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입고 신고 있다가 그것이 서서히 어때요 상태가 안 좋아져갖고 없어지는 느낌이죠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볼까요 my shoes have worn out 내 shoes가 결국 달아 없어졌습니다 I need to buy a new one 나는요 새로운 신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슈즈는요 짝으로 가기 때문에 shoe라고 안 하고요 sho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ones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는 drain out입니다 drain out drain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out이라고 나왔으니까 점점점점 물이 이렇게 싱크를 통해서 빠지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 느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if you don't fix the leak in the sink 싱크에 있는 leak를 leak는요 이렇게 세는 뭐 여기에 뭐 빵꾸가 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거기로 물이 세겠죠 그와 같은 것을 fix하지 않으면 the water will continue to drain out 그럼 물이요 계속해서 drain out 될 겁니다 빠질 겁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빠져서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drain out이라는 표현이에요 pump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여기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disappear 되는 것이죠 remove 제거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machine pumps out water 이 machine이요 물을요 펌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pump out이라는 게 바깥으로 내보내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서 없어지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cross out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글을 썼어요 근데 잘못 썼어요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때요 이렇게 지우겠죠 이때 우리는 cross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out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없어지는 느낌이죠 제거하는 느낌이죠 I crossed out that item from my shopping list 나는요 내 shopping list 적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해서 그 item에다가 cross out 이렇게 쭉 줄을 끈 거죠 since I already bought it 이미 나 그거 샀으니까 그냥 주워버린 거예요 cross out I crossed out all the clients and everyone he's fired I crossed out all the clients and everyone he's fire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ut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빨간 애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요 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사라진 거죠 제거가 된 거죠 빈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disappear, remove, empty 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문장을 통해서 진짜 많이 나오는 구동사들을 통해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쭉 한번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그쵸 아웃의 세 번째 의미 있죠 세 번째 느낌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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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